결승전에서 3.4의 원간 변화가 큰데요 앞으로 질러집니다 자, 대응했습니다 전진합니다 드리블입니다 크로스 올립니다 전반전 첫번째 코너킹입니다 거둬냅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여기서 수비가 거둬냅니다 좀 잘 맞습니다 올립니다 알리라자의 매너방 직선 착각 네, 좋은 소풍이었어요 하지만 이전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죽기까지는 엎드리는 난리 없는게 죽지 않아 죽었었던 겁니다 다시한번 다시한번 수빈 차량이 내려갔습니다 아주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아, 이건 큰 시발점입니다 동료들 식사 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드리블을 주장으로 고맙습니다 이 공개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갑니다. 이걸 먹었습니다. 잘 먹었고요. 옥중랩 방사신경. 아 멋진 손방. 우위동의 손방을 보였습니다. 대단한 손방이 나왔습니다. 맥티 타레미 왼쪽으로. 잘 찼습니다. 슛. 한 번 다 돼갑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선수 곁체로 흐름을 가져오고 싶던 생각일 겁니다. 좋은 찬스. 승우수수수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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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